턱턱쇼 턱턱쇼입니다 오늘은 짠 수박완채한 체리문지를 먹어볼거에요 찾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과일들이 모여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체리 역시 체리는 체리야 스파켓 먹어볼께요 블루베리야 손은 깨끗이 씻었습니다요 시원해 시원해 와 진짜 시원하다 어둠 고드름 팝핑보바바 흠 흠 조합 소주 미스틱 다 이럴때 소주 이렇게 아 저렴하게 귀여워! 되게 체리 체리하게 느꼈어요 안에 딸기 시럽같은 게 또 있는데 이 모찌몬치가 되게 잘 어울려요 이 하얀색 마시멜로우 요거는 딸기 시럽이에요 너무 맛있어 오차가 안 씹혀요 팝핑몰같은 듯이 도망다녀요 요즘은 여름이니까 수박초리니까 수박이 더 달달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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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박이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수박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좋아 하실 것 같아요 마지막 한 손에 쥐고 물로 패티를 얹고 먹어볼게요 여름엔 왓츠 수박 왓츠 만들기 어려운 건 아니니까 부모님과 같이 만들어보시고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 콩주세요 그러면 안녕